동네놈들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! 동네놈들입니다. 저치면 안 되나요? 야 약간 오버리 땜에 안 되는 건데? 괜찮은가요?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. 자 오늘 우리 부귀 진호를 조지기 위해서 제가 영현이랑 한 툴을 먹었습니다. 이야! 야 you you. 이렇게 해도 돼요? 어 이렇게 해도 돼요. 일단 저희들이 특별한 몰카를 준비했습니다. 오늘 바로 편집자 아버님 모셨습니다. 몰카. 맞죠? 왜? 그냥 자신감이 없어. 야 일로 와. 너가 뭐? 아무 때면 안 돼. 아 사실 영현이 아버님을 모신 게 아니고 제가 아는 배우 형님을 모셨습니다. 형님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정말 우리 부귀 진호 가시방절이 아닌 느낌으로 정말 불편하게 됐어요. 네. 혹시라도 좀 약간 애들이 인사를 늦게 된다. 그럼 뺨 때기를 때려서 그냥. 뺨 때기를 할게. 예전에 진호가 저 뺨 때렸거든요 형님. 진짜 때려도 돼요? 자 그럼 부기 진호, 조진호, 커크!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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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얘네들은 웬만한 거지 만소가 안 돼. 오면은 말도 평소 들어가게 된다. 잘할 수 있지 모르겠는데. 아니 근데 안 될게. 손 진짜. 아 너무 추워 볼게. 아 신명아 안녕하십니까. 아 그만. 근데 지금 운동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술 한 번도 안 쉬고 먹었어요. 아 이제 벌살 좀 쪘어. 부어서 왜 이거. 살짝씩 돌아오고 있어 지금. 어 나는 얘가 좀 커져도 재밌긴 하겠다. 오오오오. 모르겠다. 아 약간 아침부터 웃기지마. 아침부터 웃기지마. 저희 아버지가 근처에 오셨다고 그랬는데 오니까 사무실 오셔도 괜찮을까요? 어 그럼. 오시라고 해. 일 때문에 오셨다가 온 김에 사무실 들리고 싶다 하셔가지고. 아 일단 일단 오시라고 해. 일단 편하게 오시라고. 궁금하시지. 아들이 어디서 일하는지. 어 아빠 어디야? 아 바로 앞이라고? 어 주소 찍었는데로 잘 왔어? 어 여기 다치. 치워야 되는 거야. 치우러 오자 되거든. 아 알겠어 그러면 어 올라와. 지금 바로 올라오는데. 지금 주소를 전에 찍어드려가지고. 아 지금 오는데? 네. 평소에 이미 좋지? 잘했지? 잘하죠. 왜 그래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. 아버님 오셨는데. 잘해주잖아 우리. 오. 스토리 라운드 아이고 여기 오다가 뭐 이건 제가 이랬나 보여요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저 여기 소개해 주시면 재영이 형이라고 아 예 제일 큰 형 아 잘생기셨네 코가 아주 복고 오셔가지고 아 예 성룡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진호 형 제일 작은 형 아 아 제일 작은 형 안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부디 형 제일 그 말 없는 형이잖아 아 예 소개를 그렇게 하냐니까 아니 그래 아 또 장면 친하니까 친하니까 재밌게 네네 재밌게 저희가 막 이렇게 회사 같은 분위기가 아니고요 가족처럼 이제 그런 분위기랑 막 장난을 치고 지나가지고 우리 부디 형도 내가 같이 너희만 거기서 치워 임마 나 이거 어디 사장님한테 아니면 뭐 이렇게 사장님 개념이 아니고 그냥 같이 이렇게 멤버 형동생 같은 영현이 이게 되게 맡겨놓고 한 달 가까이 가는데 나는 얘가 1월 달부터 나간다고 해서 PC방 가는 줄 알았고 집에서 못 하게 하니까 롤 잘하잖아 네 롤 롤? 다이앗 찍어가지고 이번에 이거 뭐야 이놈? 저 이거 말하듯지도 못하네 근데 또 편집할 때도 센스라 해야 되나? 네 손이 빨라야 아 이제 편집도 잘하고 맞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니까 아유 아닙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젊었을 때 이게 났던 얘기라 근데 그러고 보니까 되게 젊으신 것 같아요 진짜 젊어 보이세요 아유 진짜 형인 줄 알았습니다 아 형이요? 네 아버지 형 술요? 아버지 형? 나이 술을 좀 먹고 하고 아유 너 술 깼지? 다 깼지? 아유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? 전 서류나 아 아 아 그렇구나 응 야 장난치네 아 아유 아유 아 재밌게 하려고 예 사무실이? 아유 뭐 아담하고 아주 좋네 평소에 보면 영현이가 청소도 다 잘 해놓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? 어 근데 오늘은 저렇게 하네 응 저런 것도 좀 해놓고 그러라고 원래 형들 같이 하기로 하거든 뭘 같이 니가 해야지 오늘 좀 안 맞았지? 아빠한테? 아니 같이 하거든요 아유 가만히 계세요 괜찮아 이거는 가정교육이야 가정교육 좋은 거 해 가서 하라고 아니 저희가 저희가 아유 아유 그러시면 불편해 아뇨아뇨 불편해 치워줘요 아버님 편하게 가만히 계세요 일로 와라 앉아서 앉아서 저 애 얘기나 영현아 그냥 더 더 영현아 더 영현아 더 앉아 계세요 더 더 어 똑바로 안 해? 나한테 집에 가서 봐 너는 알겠다 저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각 잡힌 모습을 처음 봐가지고 부기랑 있을 때는 막 진짜 편하게 막 장난 삼아도 욕도 하고 진짜 형 동생처럼 네 편하게 막 하고 입말도 하고 머리도 막 부기야 넌 뭐라 그랬냐 뭐라 그랬어 이 새끼야 부기야? 부기 이 새끼가 진짜 야 이 새끼야 어디서 부기 아니 원래 사장님한테 안 그랬는데 너의 새끼 아빠의 땅 더 오버하는 거야 지금? 아니 나 안되겠네 내가 내가 가야되겠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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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되겠네 아버님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계속 이러면 얘가 더 나빠져요 앞으로 두지마 알겠어? 알겠어? 앉아 아니 앉아 앉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 있으니까 이제 편안해? 좋네 아주 좋네 여기 아 불편하신 것 같은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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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혀 그런게 아니고 병현이가 뒤에 편하게 항상 있었는데 뒤에 아버지 오시니까 저희는 이런 모습을 처음 봐가지고 처음 봐서 아니 일하셔요 하셔 나 때문에 저희가 잠깐만 마무리만 하고 나는 이것만 다 마시고 갈 테니까 아니 아니 그냥 편하게 하셔 하셔 이제 빨리 빨리 마무리하고 펜슬 시작 펜슬 시작 펜슬 시작 그것만 하기만 간단하게 아 치즈가 있네 아니 아니 볼같이 볼같이 여기다가 장악 쳐야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우리들이 약간 좀 바보같아 그런 느낌 바보형 가보형 약한데 좀 약하다 좀 세게 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엄청 아니야 더 세게? 조금 세게 좀 병신데 괜찮은데 응 병신데 진짜 형님들한테 지금 뭐하는거야 형님들한테 지금 뭐하는거야 아 아니 저희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병신들이 있는데 오 저 있어요 반갑습니다 좋은 분들 이렇게 있어요 좋은 분들 저 병신들 병신들 키보드가 좀 변하실거죠 키보드가 왜 왜 안 돼 이게 좀 잘 안 눌려 안 눌려? 왜 안 눌려 이게 안 눌려 안 눌려 어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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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내가 예전에 병장이 있어봐서 이런 것들을 좀 떼어줘야 돼 인마 병신 쓰지 말라고 이 새끼야 뭐 제가 쓰면 아이고 아이고 우리 사장님께서 아 그러시구나 아 치질환자 아 치질환자 네 나도 다음 달 월급 120분이 나거든 그러면 35? 이게 아까 얼마라겠지? 뭐 4,5천까지 힘들었으니까 대상으로 이게 소리가 좀 내가 잘 모르는데 네 네 네 발성이 좀 음 소리가 좀 그르네 아 네 뭐 차차 고쳐 가는거지 뭐 오토바이한테 사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잠깐 잠깐 이거 다시 해야 돼 다시 벤치 오토바이 할 때 이거 다시 해야 돼 ninguno가 약간 하이 톤이라서 capacitor 조금 찌르는게 하거든요 소리를 이렇게 된다는거야 으 으 이렇게 해서 낱개 이렇게 내야 이렇게 소리가 좋지 낱개 좀 내봐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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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아이고 안되잖아 지금 굉장히 다리 다리 이렇게 힘주고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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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두 분 다 같이 해봐 이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해보라고 허리 세운거 허리 세운거 그렇지 시작 대박 형이 번 못할 것 같습니다 왜 끝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? 아니에요 되게 안전힘이죠 아유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아 근데 왜 기껏 앞보려고 그랬지 형이 잘했어 아 이리와 이리와 자 여러분들 다음번에 또 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아 죽고매는 또 안녕 안녕 네